제 33회 파도지인축제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대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부터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나운서 박시현입니다.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.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진짜 이 자리에 빼곡하게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. 한 분 한 분 끝까지 사고 없이 즐기시다가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희가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이다 보니까요. 아마 이런 자리가 더욱더 그립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.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서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시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이곳에서 자리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저희 화도지인축제가 열리는 이곳은요. 동인천 북광장이고요. SK브로드 밴드와 함께하는 특집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막 공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볼 텐데요.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? 누가 하구요? 아 지금 막 두 분 세 분의 목소리가 막 세 분의 이름이 들려오는데 그 중에 있습니다. 자 첫 번째 무대입니다. 트롯트계의 황태자 신일씨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께서 서로 서로 조금만 양보해 주시고 밀지 않으시면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? 네! 아 고맙습니다. 자 그러면 두 번째 무대도 만나볼 텐데요. 더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요. 저희 오늘 다채롭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. 다양한 장르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.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상큼한 그녀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. 헤이걸스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